욕심 추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전 주장이 욕심 추구하시라는 거죠. 애고도 한 풀어야 된다. 욕심의 소리. 그래서 나는 뭘 하지?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지? 게이머들은 괴물 잡으러 뛰어다니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어디로 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하지? 욕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애고가 뭐 하자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거 따라가세요. 애고가 하자는 거 따라가되 양심으로만 처리해 놓으시면 돼요. 쉽지 않나요? 게임하는 거. 이렇게 실전 요령을 얘기해주는. 이게 게임 안에 말랩들이 여유로우니까 돌아다니면서 코치해주고 아이템 주고 다니는 경우 있어요. 말랩이 쉽지 보살인데 원래 이게 높은 보살일수록 그런 거 하고 다닙니다. 본인이 관리자면서 본인이 말랩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니까 그 안에서 말랩은 나중 얘기고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게임을 즐겨야 되는 게 더 먼저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생 게임을 즐기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 때 뭘 합니까?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거기 잡아야 될 괴물들이 있어요. 게임에서. 그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되 욕심에 끌려다니라는 게 아니라 욕심이 하자는 제안을 욕심은 늘 제안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 제안을 들으시라고요. 오늘 정말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욕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라도 가볼까? 뭘 해볼까? 누구랑 만나볼까? 그 얘기를 주의깊게 듣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인과에서 나와요. 욕심이 떠드는 것도 과거 여러분이 해놓은 인과 때문에 나와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나와요. 그럼 대신에 욕심의 처리는 항상 양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할 일이 많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욕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학당을 이렇게 해볼까? 그럼 제가 무시 안 하고 들어봅니다. 얘기 더 해봐. 애고가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잡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을 땐 들으세요. 자명한 것만 딱 취해서 양심 분석해서 그거 써버리시면 그만해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나라 한 우주를 경영하는 리더가 해야 될 당연한 임무입니다. 회사 경영도 똑같아요. 국가 경영도 똑같아요. 이러니까 수신을 잘하면 치구평천화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